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많이 간과하시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창문 방향이 가정의 건강과 행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 환경은 우리의 기분, 건강 심지어는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문의 방향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자연관과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창문 방향을 조정하여 가정의 기운을 개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문의 방향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자연관과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창문 방향을 조정하여 가정의 기운을 개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이웃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피로를 느끼고 가족 간의 불화도 찾았는데, 창문의 방향을 조정한 후로는 가족 모두의 건강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집으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창문 방향은 단순한 구조 요소를 넘어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놀라운 정보를 얻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창문의 방향이 우리 가정의 건강과 행운에 미치는 영향은 고대부터 전해져온 지혜와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바로 자연광의 양과 치의, 신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연광은 단순히 밝기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신내 공기의 치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동쪽으로 향한 창문은 아침 햇살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고대 풍수지리에서 강조되는 요소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반면 남쪽으로 향한 창문은 하루 종일 햇볕을 받아 따뜻하고 밝은 공간을 유지시켜줍니다. 저희는 가정 내에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촉진시키며, 겨울철에는 난방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실제로 창문 방향을 고려하여 집을 설계하거나 리모델링한 사례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개선,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이씨 가정은 거실과 주방의 창문을 남쪽으로 재배치한 후, 집안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가족 모두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창문의 방향은 단순한 구조적 요소를 넘어서 우리의 건강, 행복, 그리고 가정의 풍요로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집에서 창문의 방향을 제거하고 가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이번에는 창문 방향이 가정 내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창문 방향은 단순히 가정의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쪽으로 향한 창문은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받아 집을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해주며, 남쪽 창문은 겨울 동안 태양에 최대한의 열을 포착하여 난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공 조명과 난방에 의존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는 공기질을 개선하고, 실내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신선한 공기의 순환은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며, 알레르기와 같은 건강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가정 내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발자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같이 창문 방향의 고려는 단순한 건축적 선택이 아닌 가정의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따라서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창문의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치구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창문 방향이 개인의 생활 패턴과 일상의 리듬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창문의 방향과 위치는 단순히 자연광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넘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활력을 주며 긍정적인 하루의 시작을 약속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양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은 하루의 마무리를 의미하며 가족이 함께 모여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창문의 방향을 고려하여 집안의 활동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가정 내 에너지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각 공간의 사용 목적에 맞게 자연광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공간이나 공부방은 동쪽 또는 남쪽 창문 근처에 배치하여 충분한 아침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휴식을 위한 공간은 서양 창문을 통해 따뜻한 저녁 햇살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창문의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단순히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정의 구성은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공간 속에서 자연의 리듬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창문 방향이 가정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얻은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문의 위치와 방향성은 단순한 구조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기분 그리고 일상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쪽으로 향한 창문은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투과하고 서양 창문은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남양과 북향 창문은 각각의 방식으로 실내 환경을 조절하며 우리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집을 설계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창문의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간에서도 창문을 통해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나 작업을 위한 공간은 가능한 한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동쪽 또는 남쪽 창문 근처에 배치하고 휴식 공간은 서양 창문을 통해 저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배치와 조합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지식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집은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키워나가는 터전입니다. 창문의 방향과 위치는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집 자체의 에너지 효율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창문 배치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쪽으로 향한 창문은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받아 집을 자연스럽게 데워주는 효과를 가지며 남쪽 창문은 여름에는 집이 너무 더워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시에 겨울에는 태양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난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창문 방향에 대한 작은 변화가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변화를 적용해 보시고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